내가 짤게 내가 짤게. 짤 줄 아냐. 으흐 잡네. 넣어보세요. 우리 어릴 때나 저렇게. 저건 진짜 누가 먹어도 그냥 다 낫겠다. 정성이 우와. 짜야죠. 본인 거니까 얼마나 쭉 짜겠어요. 내가 뭐 잘 짜지. 옛날에 이거 많이 해봤다카니까. 옛날에는 다 저렇게 짜서 먹었죠. 숙희가 잘 먹었기. 있어봐. 방에 전화 바꿔 올게 알았제. 미짜래 미짜래. 꼬꼬짜래. 아따. 다 짰다니. 시킨다는 느낌. 지금은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이제 내년에 다 물고 많이 해놨습니다. 하하하하. 식으면 안 되는데. 하하하하. 식으면 안 되는데. 우와. 맛있어 봐. 어. 올게는 없고 내년에 뱅뱅이나 메르츠랑 많이 섭니다. 왜냐하면 약이 다르거든요. 요새 봐. 아는데 한약이라. 따뜻해야 되는데. 이마 목구멍에 넘기지 마 있어. 하하하하. 진짜 식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네. 전화가 이렇게 오래 걸리노. 여성 호르몬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거잖아요. 저게. 갱년 계약이니까. 이걸 먹으면. 더 식기 전에 먹어야 돼. 안 되죠 남자가. 어우 냄새도 좋고. 천하장생 때보다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. 어차피 뭐 식기 전에 먹어야겠다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우와. 저게 좀 화면하기. 정량이 있을 텐데 저거. 저렇게 많은 거. 저만 다 마시면 안 되겠는데. 그렇죠. 저거 지금 몇 번 나눠 먹어. 저거. 정성스럽게 막 놀 줄 알고. 아아. 이소방 마 넣으시고. 이소방 마 넣으시고. 그거 뭐야, 와그라노. 그 이사 물 따위다가. 그 이사 물 따위다가. 그 이사 물 따위다가. 아이고. 그거 누구 웃긴데? 이거 아이고 답답하네. 누구 죽긴데 그럼? 민지 엄마 죽고라, 민지 엄마. 민지 엄마 오세요, 얼굴이 형편없고. 얼굴이 형편없대요. 이거 갱년기 좋아서 막 해놨대. 이사 보면 어쩌래 이거 다 튀어나온다, 이거 모아타 뭐. 이 그러면 내 관절에 그간다고 약탈은 게 아니었습니까? 일단, 숙희 죽고다. 숙희 오세요, 얼굴이 형편없더만은. 보험병이 여가 있으면 갈 때 보내줄라 딸네 나한테. 밥은 아프고 하나도 없지. 쨈맨 나가놓기면 뭐야놈. 잘 드셨다.